조국혁신당의 기호는 9번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오늘 조국혁신당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이 조국혁신당의 기호를 10번으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잘못이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 마감 시각까지 모든 프로그램의 말미에 조국혁신당의 기호를 10번으로 잘못 송출했으며 기호는 9번이라는 점을 방송을 통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정당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의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 조치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조국혁신당의 기호는 9번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오늘 조국혁신당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침부터 당원과 지지자들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인 YTN과 국회 방송에서 조국혁신당의 기호를 10번으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두 방송이 조국혁신당 기호를 10번으로 송출한 시각이 얼마 정도인지 조국혁신당은 확실히 모릅니다. 국회 방송은 오전 7시 35분부터 7시 57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48초간 잘못된 기호가 노출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께서 조국혁신당의 기호가 9번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투표 직전에 해당 방송을 보고 투표소로 향했다면 잘못 투표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선거 당일에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가 정당의 기호를 잘못 표기할 리 없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국회 방송은 YTN으로부터 해당 자막을 받아 송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YTN입니다. YTN 선거단 쪽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이며 조국혁신당의 기호가 잘못 나간 해당 프로그램 말미에 앵커가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 당일 이처럼 치명적인 잘못이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사들은 방송에 노출되는 자료를 미리 제작하고 여러 차례 점검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기호 9번을 부여받은 날은 3월 23일입니다. 약 20일 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YTN에 공식 요청합니다. 우선 정확한 경위 해명과 사과를 담은 공문을 요청합니다. 단순 실수라면 해당 업무 실수자부터 점검 최고 책임자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책임을 물을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 마감 시각까지 모든 프로그램의 말미에 YTN이 조국혁신당의 기호를 10번으로 잘못 송출했으며 조국혁신당의 기호는 9번이라는 점을 방송을 통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정당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의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 조치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 조국혁신당의 기호는